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자료학연구소 장혁진입니다. 지금 아마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 많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기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각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실망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수시 초과모집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초과모집 기간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영상은 메가스터디의 전문 연구진들이 여러분들 정시모집에 도움을 주고자 촬영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아직 조금 원소 접수 기간이 남아서 생각이 없으시는 학생들도 아마 있겠지만 지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정시 지원할 대학의 가능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놔야 직접 원서를 쓸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요. 여기 나와 있는 배치표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받아들고 메가스터디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대형 설명회를 잠실에 했었는데요. 아마 거기도 오시고 대형 설명회 영상을 보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텐데 사실 그 대형 설명회에 와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이래요. 정보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오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메가스터디 생각하는 배치표 몇 점이면 어디 간다라는 표를 받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치표에 적혀있는 점수가 아예 신빙성이 없거나 활용가치가 낮거나 그런 점수는 아닙니다. 확실히 뭔가 근거가 있는 것이고 저 연구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점수를 적어놓고 몇 점이면 얻고 간다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놓고 정보를 다양하게 넣어놓은 표이긴 하지만 사실 그 배치표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아마 입시를 한 번 또는 두 번 그 이상 치렀던 N수생이라면 배치표 점수를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대부분 알고는 있겠지만 아마 입시를 처음 치르는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떻게 배치표 점수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별로 없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팁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배치표에 몇 점이 적혀있다고 해서 그 대학을 무조건 갈 수 있냐고 물으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설명회를 끝내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많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와서 성적표를 보여주고 합산 점수가 이런데 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얘기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점수가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쓰게 나누어진 배치표를 한 번 보게 되면 이 배치표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지를 먼저 한 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배치표의 장점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대학 및 학과 간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즉 몇 점이면 대략 어느 대학 무슨 과 정도를 갈 수가 있는데 그게 가나다군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다. 그리고 대학별로 이렇게 학과들 소위 말해서 서열이라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표현이고요. 서열이라고 보면 안 되고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나 학과는 성적이 당연히 위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나 학과 같은 경우에 성적이 아래에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대학별 학과가 분포되어 있냐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배치표다. 이게 배치표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원을 할 때 그 대학의 각종 정보들 모집 인원이라든가 어떤 학과가 있는지 그리고 수능 반영 비율이 어떻고 제외고가 대체가 되냐 안 되냐 탐구는 어떻게 반영이 되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어디서 찾아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수고를 덜어주는 게 바로 배치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배치표를 보시면 몇 점이 무선학과 가요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위에 보시면 대학별로 모집 영학을 정리해놓거나 군별로 정리해놓거나 영어는 등급 간 어떤 점수가 발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학론에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배치표의 진짜 장점이고요. 그런 배치표도 단점이 존재하는 게 첫 번째는 학과별로 지원 가능한 점수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은 이 성적표에 적혀있는 백분이나 표준 점수를 단순 합산해서 저하는 이게 몇 점이면 갈 수 있다고 결정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점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점수를 자기네 기준으로 환산을 해버립니다. 그 점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 배치표에 나와 있는 이 합산 점수는 표준 점수나 백분이 단순 합산의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점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배치표 왼쪽에 점수 구간을 가만히 보시면 대학별 학과 한 개, 한 개, 한 개마다 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큰 구간이 있고 구간에서 이 정도 점수 차이면 이 학과를 갈 수 있다고 구간을 표시하기 때문에 학과별로 세부적인 점수가 보기에도 배치표는 한계가 있죠. 이게 그렇게 만들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종이라는 지면에 한계상 그걸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 배치표는 단순히 지난해 입결을 활용해서 이렇게 학과를 이렇게 조금 선호도자로 나열을 한 것이지 올해 다양한 변수, 예를 들면 반영 비율이 좀 바뀌었다거나 대학들이 그리고 가상점이 어디에 주어진다거나 또는 이군에 있는 학과가 이군으로 옮겼는데 그거에 대한 변수들이 사실은 크게 고려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다군에 있는 학과들이 가군이나 나군으로 옮길 경우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다군의 특성상 지원자들이 그냥 개나 소나 다 쓰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 다군이죠. 그게 가군, 나군 넘어오게 되면 성적이 좀 낮아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건 맞지만 그런 부분 이외에 군을 옮겨버리는 바람에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받는데 그런 것들은 빠져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량적인 점수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 정성적인 상황 파악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장담하기 어려운 게 이 배치표만 가지고 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배치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배치표의 몇 점이면 그 대학 갈 수 있다던데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고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치표는 요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등급에 대한 점수로 바뀌니까 등급에 따라서 몇 퍼센트로 반영 비율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등급에 따라서 가점 또는 감점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 한 작년부터는 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탐구의 합산 점수로 배치표를 많이 만드는데요. 이 나와 있는 표점 또는 백분위는 대학들의 반영 비율이나 환산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국어, 수학, 탐구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합산한 점수입니다. 반영 비율이 고려되지 않으니까 정확한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대학은 대학은 그 성적표에 보시면 원점수는 빠져 있고 어떤 게 들어가 있죠?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등급만 반영하는 대학도 간혹 있기는 한데 요즘은 등급은 영어만 활용을 하게 바뀌어 있고요. 국어, 수학, 탐구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대학마다 표준 점수 쓸 것이냐, 백분위를 쓸 것이냐 또는 섞어서 쓸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수학적인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대학마다 자기네 기준에 맞는 환산 점수를 만들고요. 그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환산 점수를 계산하게 되면 반영 비율이나 이런 유불리가 다 반영이 되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배치표에 몇 점이 있으면 그 대학 갈 수 있다던데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그 대학을 지원을 할 건데 그 대학 기준으로는 내가 몇 점이 되느냐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이배치표만 가지고 판단을 내릴 때는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게 배치표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수시 모집이 참 복잡하고 정시는 점수로만 가니까 간단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상을 뜯어놓고 보면 수시든 정시든 그렇게 입시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 환산에 대한 얘기만 조금만 깊게 언급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배치표에 나와 있는 단순히 합산 점수를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정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치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일단 극복할 수 있는 점수 계산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일단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게 뭐냐면 모집요강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의 모집요강에서 정시모집요강에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표를 제가 부분을 제가 드러내서 발췌해서 여기다 붙여놨는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국사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10점 만점을 주고 5등급부터는 0.2점씩 계속 감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성적을 보시면 여기 입문계를 예를 들면요. 200, 200, 100, 100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걸 그냥 더한다는 의미인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국어는 입문계를 예를 들었을 때 국어는 여러분이 받은 표준점수를 그대로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 나형일 경우에 여러분이 받은 표준점수를 입문계는 그대로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는 100점 만점이죠. 밑에 다른 표를 보니까 영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점수표가 나와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점수를 그대로 더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탐구를 보면 여기 100점 만점이라 나와 있고 이게 A라는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연세대부터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영어는 등급을 활용해서 더하든지 빼든지 이런 식의 가감점 또는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만점이 100점, 95점 이렇게 점수를 산출해서 그냥 더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탐구는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적표에 적혀있는 100분위 점수를 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환산을 돌리는 변환표준점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탐구 100분위가 100이면 변표 몇 점, 99면 변표 몇 점, 98이면 변표 몇 점 이런 식으로 변표라는 걸 활용을 해서 그 점수를 더하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탐구간 유불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증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인문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는 표점을 그냥 더하는 것 수학도 표점을 나형일계공에 그대로 더하는 것 영어는 등급에 따른 점수를 더하는 것 탐구는 두 과목의 100분위 점수를 그 대학이 발표한 환산 점수에 적용을 시켜서 그 두 개의 점수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걸 더하는 거예요. 그게 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적을 가지고 600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해서 1000점 만점으로 바꾸는 게 연세대식 계산 방법입니다. 자연계는 거의 유사하기는 한데 탐구와 수학과 탐구의 가중치가 있어서 국어는 표점을 그대로 더하지만 수학은 표점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요. 2분의 3을 곱해서 반영하고 영어는 문과와 똑같은데 탐구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점수를 똑같이 2분의 3을 곱해서 그것을 900으로 나눈 다음에 1000으로 곱한다. 즉 이 점수 계산 방법이 연세대가 정말로 학생을 뽑을 때 사령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대학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변환표준 점수를 탐구는 쓴다는데 이 점수는 아직 대학이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 점수는 아마 빠르면 이번 주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다 발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할 대학이 탐구를 변환표준 점수를 쓴다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한 번씩 들어가 봐서 그 점수를 발표하는 걸 기다렸다가 그걸 가지고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을 저는 연세대를 예로 들었지만 내가 지원할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학식으로 점수를 계산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내 점수를. 그래서 몇 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될 게 내 점수를 그 대학 점수로 계산하면 해봤는데 그러면 그 점수가 되는 점수인지 안 되는 점수인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 대조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걸 배치표인 점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좀 절차가 좀 복잡해요. 우선 비교 대상의 점수를 계산해 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우선 그 대학 그 학과가 몇 점이면 가냐는 점수를 알아보는 거죠. 이게 배치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 자연계 배치표를 보시게 되면 연세대 화학과는 표준 점수 단순 합산으로 한 394점이면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단순 합산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국어는 몇 점, 수학은 몇 점, 탁구는 몇 점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아마 메가스터디 설명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연계 배치표를 받으셨으면 아마 자료집도 같이 받으셨을 텐데 그 자료집 15페이지를 펴보시면 동점자 평균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점수냐면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 단순 합산 394점을 받은 학생이라면 이 점수를 받은 학생이 평균적으로 국어는 몇 점, 수학은 몇 점, 탐구는 몇 점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할 때 비교할 수 있는 환산 점수를 계산할 때 이 자료집 15페이지에 있는 표를 활용해서 표준 점수 394점이면 국어는 136점이고 수학과는 129.5점 과탐은 132.1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국어, 수학은 그대로 쓰면 되는데 탐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영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또 생기죠.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어 같은 경우는 작년처럼 아마 1등급이 한 10%가 넘어갔을 때는 연세대를 쓰는 애들은 대나 소나 전부 다 1등급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올해처럼 영어 1등급이 한 5% 금방인 이런 상황일 때는 연세대를 지원하는 애들 중에 당연히 영어가 1등급인 경우도 있고 2등급인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계산 한번 넣어서 계산해 보면 돼요. 두 가지로. 그리고 대학들이 발표한 입결을 보면 대략 영어가 몇 등급이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그 영어 등급을 넣어봐도 되는 거죠. 문제는 탐구입니다. 132.1점이라는 게 표준점수 394점을 받았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이 점수가 나온다는 건데 이게 두 과목이 합산된 점수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것도 메가스터디 자료집 13페이지를 보시면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일단 132.1점이라는 게 두 과목 합산이니까 두 과목을 나눠보면 대략 한 과목이 66.05점 정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메가스터디 자료집 13페이지를 보시면 각 과목 탐구 과목별로 66점이 해당되는 표준점수의 100분의 점수가 몇 점인지 다 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예를 든 게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1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과목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던 과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선택해서 점수를 보는 게 크게 틀리진 않아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표점 66점을 봤더니 100분의가 94점이고 지구과학의 표점 66점을 봤더니 100분의가 96점이더라. 아 그럼 점수가 다 나왔죠.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는 1등급, 2등급 다 넣어보고 그 다음에 탐구도 두 과목 성적이 나왔으니 이제 이걸 보고 내가 내 점수가 연세대식으로 돌려봤을 때 점수가 있고 이 점수를 연세대식으로 돌려봤더니 몇 점이고 그래서 내가 이 학과의 지문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단순히 배치표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냐고 물으시면 또 그게 아니죠. 아까 배치표 상에서 한계가 두 가지를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정량적으로 봤을 때 숫자를 단순히 믿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정성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런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높낮이 성적이 올라갈 개연성, 내려갈 개연성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정량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성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군 이동이나 모집 인원 변화, 학생들의 동향, 경쟁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그 학과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정리를 하자면 배치표는 여러분 대학과 학과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모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누군가가 다 정리해놨으니 내가 직접 정리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변수를 찾아내는 도구, 배치표를 보시면서 이 대학, 이 학과를 쓰는 애들이 다른 물에는 이 학과를 쓸 테니까 빠져나가겠구나, 빠져나가지 않겠구나 또는 선발 인원이 좀 늘었으니까 경쟁률이 내려가겠구나,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정시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생각하니까 참 많구나라는 것들. 하지만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보완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입시 설명회를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수밖에 없으세요. 특히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할 게 거의 없을 테니까 시간이 많을 때 미리 미리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원 가는 점수를 확실히 그 대학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 모집 요강을 보면서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방법대로 모집 요강을 보면서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요즘 메가스터드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업체에서 이렇게 학교 개최 서비스, 모의 지원 같은 걸 활용을 하잖아요. 이 성적이 전부 다 그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돌려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 계산이 좀 애매할 경우에는 학교 개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학교 개최 서비스에서 학생들이 모의 지원하는 것을 보고 애들이 이쪽을 많이 몰려가는구나, 많이 빠지는구나, 의외로 잘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커뮤니티 같은 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성향 같은 것도 파악해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셔서 수능 성적을 받아왔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미 결과로 나온 상황이라면 이 결과를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과 관심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계산을 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교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길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 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남아있는 기간 아무리 시간이 많아서 조금 널널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학 입시라는 것은 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정시로 대학 진학을 할 때 내가 이런 점을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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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